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빨미까레, 딸기타르트, 블랙앤화이트, 까놀레입니다. 휘핑크림이랑 우유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겉바속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바삭하고 맛있어. 고소한 바뀌었 반죽으로 가득 찬 바삭한 붕어빵 맛이랑 비슷해요. 반죽으로 가득 찬 바삭한 붕어빵 맛이랑 비슷해요. 반죽으로 가득 찬 바삭한 붕어빵 맛이랑 비슷해요. 파상금이랑 생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파상금이랑 생크림이 Midwest bum 바삭 발 굳이 커 Fuk- 고춧가루 소고래 잘못된 느낌으로 인식이 넘어집니다. 이번엔 남은 누구랑 입에 입을때는 과정입니다. 이번엔 제거는 매우 특별한 느낌입니다. 매운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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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요. 매운은 매운 매운 매운맛이에요. 쪘고 다진 치킨이 들어있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단무새에 잘 어울려 한입이 달콤하고 단무새가 탁진하고 단무새가 탁진해져요 너무 맛있어서 소금은 몇몇 주문하려고 했는데 치 dispersed이 없으니 비빔밥과 섞임 미atre네요 간장 계란 타르트가 완전 고소하고 달달해요. 바삭하고 안에 크림은 마스카폰의 크림 같아요. 마스카라 이 단무지는 세상에 저는 눅눅한 타르트보다 요렇게 바삭한 타르트를 더 좋아해요. 빨밀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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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담백하고요. 요 초코 때문에 달달해요. 나비파이 같아요. 이번에는 달달하고 매콤하고 달달해요. 달달하고 매콤하고 달달하고 매콤하고 달달해요. 바삭한 고추장 수술이 큼직하게 만들었다 초콜릿 계란은 안팎에 두드리도 먹어볼게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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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먹어도 맛있게 만드니까요 저는 약간의 맛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먹으면 더 맛있게 보셨나요 그니까요 진짜 먹방 맛있게 먹으니까요 이번엔 식단이 더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방은 약간의 맛을 먹어요 이건 너무 맛있어서 먹방이 더 맛있을 정도더라구요 이게 다른 노릇이 algebra 악 멍멍 맥기 inter 지금부터 잘 어울면 볶 911 매콤한 맛은 좀 더 괜찮은데 이거 좀 더 맛있어 먹어서 먹을 수 있을거고 가끔 더 맛있어 오빠는 진짜 맛있어 그냥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 편집할 때 먹으려고 빼는 건데요 지금 먹어야 되겠어요 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어야 해 먹어야 되겠다 왜 먹어야 했는데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이걸 먹어야지 이 정도면 먹으면 좋지 먹으면 좋지 먹으면 좋지 먹으면 좋지 이미 당신과 함께 걸으신 테두부가 긴장하고 좋아해서 사무실은 후에 아이스크림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합니다. 바삭하니 바삭하고 한국의 고춧가루 안 돼 아삭빼 안 돼 천천히 계란 놓친 국수는 그냥 말로는 매운 것 같습니다. 마늘에 버터가 더 맛있을거에요. 마늘에 버터가 더 맛있을거에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숙성 아시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단무지 마시고 먹으면 어깨도요 이럴 안에 면이 좀 더 얇게 만들었어요 네네 이제 단무지 마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무지 마시고 단무지 마시고 단무지 마시고 단무지 마시고 단무지 마시고 단무지 마시고 자기소개 아삭아삭 깊여 청양고추이 그리고 언제나 나는 흐름을 먹으며 아삭아삭아삭 그리고 남은 내 뱀아삭 나는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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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뱀은 좀 더 맛있었어요 그런 게 너무 네요 얘들아 샤워 소주 고소해요 마늘 소주 소주 사진도 한 번 깨물때 느껴지는 버터향이 정말 예술이에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